아니 시청자분들 NC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CM아지트가 지금 4월 1주차 공식 홈페이지에 제가 떴습니다. 맞잖아? 서버의 전기요, 유명 게임 유튜버, BJ들과 데임드 유저들이 아리아 10 서버로 대거 이전하면서 전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BJ의 서버의 전 첫날 라이브 방송에 2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놀리기도 했는데요. 아리아 10 서버로 대거 이전하면서 전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BJ의 서버의 전 첫날 라이브 방송에 2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대규모 전투를 간접적으로 즐기며 흥미롭다는 반응과 함께 복귀하여 함께 즐기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전비 한 장이라도 주든가. 내가 지금 아가씨 운이 현금 1억이 갖다가 무과금이 났는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전비 한 장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나만 안 되냐고. 어? 검제장이나 방어구도 안 되고. 아니 뭐를 하나 줘봐. 아니 그럼 투네이션이라도 해갖고 저기 익명으로 갖다가 저기 후원이라도 좀 하든가. 어? 아니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아니 BJ 분들 중에서 막말로 여러분들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 버튼했어. 이 혹독한 게임에서. 아니 뭐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석이라도 살게. 자 일단 시청자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인간적으로다가. 아 10만명 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좀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서버 돌아다니면서 소중과금 대리 컨텐츠 해야 그래야 모르는 사람들도 구독 박진. 뒤졌어 이제. 3시에 딱 보니까는 지금 귀신무신이 없구만. 어? 마발을 딱 상하고 있겠네. 음 차오제. 뒤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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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이 낮으니까. 다들 박히는데 나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얼마 안 해. 한 12만? 13만? 어마어마하구만. 제른도 괜찮아 이거. 치명타 저항 4%에 신송속속 내미지. 치명타 저항 4%를 버릴까? 명중일이 낫잖아. 치명타 저항보다. 맞잖아 형님. 6시 모일게요. 지금 가까이 6시? 6시 지금 안전해요. 오 야 명중이래. 치명타 저항 2% 붙었다. 축반에. 강정돌로. 오늘 씨바 인형이나 변신 다 뽑아야 되나. 이거 오늘 날인 거 같은데. 저게 지금 암묵적인 신호 아니냐 막말로. 어? 공식 홈페이지에 내가 떴는데. 맞잖아. 이제 NC에서도 문주 너를 인정하는 거지. 야 이 새끼 이제 멘탈 좋네 하면서 이제 인정하는 거죠. 늘어지지 않겠구만. 아 진짜 오늘 뽑아야 되나 이거? X때리 생겼네 이거. 여러분들 자리채 뽑으면 명중 뒤져요 지금. 명중 240 넘어가. 진짜 오늘 가야 되나. 7초까지 떠버린다. 5회에서 7회에 한 번에 뗀 거지. 예. 와. 이제 자리채 주자 엘씨야. 날려면 그니만 그냥 찰나가 됐거든요. 일단 먹어보자 화이팅. 어 똘꾸나 후원 고맙다. 친구야. 어 축하한다 어제. 어 엘 들어와요 빠지고 앞에. 눈 한 번만 돌려주세요. 일단 약속 빠지자 우리. 일로와. 자 차오즈 한 번 놓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들어오면 차오즈 땡길게요잉. 약속 큐어 약속 큐어. 자 차오즈 고 땡길게. 차오즈 볼게. 차오즈 삑. 선 넣었어 차오즈. 자 챔피언 부우 바로. 바로 부우 볼까요 옆에. 나 없어. 아 까비. 대왕진 볼까. 챔피언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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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텔 올 텔. 아 씨발 텔했는데. 왜 턴이 왜 걸려. 아이. 양호. 야 문주야. 어. 너 공 하나 빼고 읽은 거 아니냐. 뭐를. 거의 뭐. 아하. 아 액션. 야. 아이 씨발. 나도 패들었어. 씨발. 아까 싸한 오빠 뒤에 걸리. 그래. 친구야 고맙다. 야. 똘곤아. 아. 좀 어이가 없더라고. 웬만하면 멘트를 안하는데. 아. 아. 좀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로. 얼마를 어떻게 읽었길래. 자. 잠시만요. 똘곤이에게 잠깐 변명 좀 할게요. 방금. 여러분들 싸움 중이었잖아. 맞잖아. 아. 나 잘못 본 줄 알았지. 아니잖아. 아. 아니 알고 있었지. 아. 친구야 고맙다. 야. 똘곤아. 10만원. 10만원 이하로만 해. 친구한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쏘냐. 친구한테 돈 주는 거 아니야. 친구랑 동생한테는 받으면 안 된다. 룸만 보 안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돈보다도. 형들 얘기하네. 명분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럼 나도 너한테도. 명분이라는 건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어. 친구이기 전에 팬심이요. 친구이기 전에 팬심이라고? 야. 팬이었다가 친구가 되면 친구지. 팬심이 어딨어. 아. 그냥 그렇다고 하자. 알았어. 고맙다. 친구야. 아. 자꾸 혈원분들 자꾸 후원하지 마세요. 10만원 이하로만 하세요. 형들은 많이 해도 돼. 천만원 해도 돼요. 형이라면은. 주리도 어제 50만원 하고. 친구 동생한테 받고 받으니까 좀 미안하네. 아이 고맙다. 똘곤아. 야 똘곤아. 이번에 할 때 부천 올 때 말해. 그때 밥 살 테니까 내가. 내일 갈게요. 못 만나. 내일 온다고? 내일 저기. 식구랑 부동산도 알아보고 하려고. 어. 내일 와. 여기 다 여기 있으니까. 응딩이도 부천으로 다 온대. 다 부천으로 모이네. in. caus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